주부들의 고민 1순위, 냉장고라죠. 지금까지 이런 냉장고는 없었다. 이건 냉장고인가 예술인가. 흠잡을 데가 없죠. 어머, 이거 너무 특이하다. 제가 선생님이 광고가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게 반찬통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다. 이렇게 하나씩 해서 여기는 김치 종류를 이렇게 딱 담아놨네요. 저는 이거 하나하나는 우리 집에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줄은 몰랐어요. 네, 이게 있어요. 저도 근래에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편해서 사실 이 김치통을 만약에 이룰이면 이게 아이디어다. 이게 똑같잖아요, 사이즈가. 그럼 이렇게 올려놓게 되잖아요. 네, 올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완벽하다고 보거든요. 사이즈를 통일시키면. 어머, 이 집에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네. 까만 봉다리가 없어요. 까만 비닐봉지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런 반찬 재료나 야채는 다 까만 비닐봉지에 넣어놨는데 그게 없어요. 여긴 보통 우유하고 물을 넣어놓는데 여기는 매실하고 오미자, 각종 발효 음료를 넣어놨는데 어머, 매실 좀 봐. 어머,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먹고 싶잖아요. 저희도 어머님이 한 박스 주셨는데 저희는 그냥 소주병에 있거든요. 근데 소주병이 나쁜 아이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먹고 싶네. 네, 그렇죠. 자주 먹어요. 이 병 같은 것도 다 재활용하거나 샀나 봐요. 이제 쓰고 세척해서 다시 놓고 또 넣고. 오미자도 이렇게 해놓으세요. 예쁘죠? 여기가 바로 우리 식구 옹기종기 지내는 거실. 그런데 말입니다. 옆 거실 베란다에도 숨은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취재해 봐야겠습니다. 와, 여기. 어머, 여기 베란다 좀 봐. 어머, 어쩌면 이렇게 기분 좋은 베란다로 만드셨어요. 일단은 베란다가 여기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넓은 편은 아닌데 여기를 이렇게 참 짜임새 있게 간단하게 하면서 여기 홈짐, 그렇죠? 홈짐, 그래서 정성호 씨 여기서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여기 바닥 타일도 참 이국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페르시안 품으로. 네, 원래는 인테리어 하면서 확장하고 싶었는데 확장을 못해서 조금 포인트를 줬어요. 보통 여기다가 짐을 수납을 하는데 베란다에. 네. 베란다에 짐을 수납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놨네요. 여기가 실제로 여기는 이걸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에 여기가 복도가 뚫려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수납 공간이 너무 없어서 벽을 만들어서 수납장을 만들거든요. 아, 이게 뚫린 거를. 그래서 생필품 재고 정리를 이쪽으로 하고 있어요. 아, 여기에 보니 정말 생필품이 다 들어가 있는데 원래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거기 들어가 있냐? 어머, 걔네들 다 자리가 있어. 그죠. 이 바디 용품 쪽은 이쪽이 있죠. 바디는 이쪽. 여기는 머리 쪽. 머리는 이쪽, 바디는 이쪽. 이쪽은 몸에 쓰는 것들. 네, 맞아요. 여기가 disciplina. 스파이크, 바디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Wool. 조금. 꿋은 숙소. 풍lo.